한화 이글도와 기아탈글스 정민철 선수의 최근 3경기가 1승 1패, 평균자치 3.18이고요. LG 1승이 있고요. 3승 1패, 4월 21일 투산. 좋아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3볼라싱입니다. 여기서 승리 투수가 됐던. 자, 좋습니다. 이것이 안타선 타구입니다. 중견 안타입니다. 자, 이리로, 이리로. 예, 당할 가능수도 있거든요. 아, 낮은 거예요. 볼넷. 잘 받네요. 네, 볼넷. 5경기 스마일 오픈 7이 아주 좋습니다. 쳤습니다. 1, 2간, 끝나 1루수. 베이스택. 네, 그 사이에 이현규 호민. 좀 운이 따랐네요, 기아가. 지금 막힌 타구니까, 작시짤만 드블플레이를 당할 분도 했는데 워낙 느리게 갔기 때문에. 최경환이 조금 스타일이 다르죠? 네. 아, 이번 스트라이크예요. 네, 3대. 이 장면에서 안타예요, 안타. 선행주자 홈으로. 두 문째 주자도 홈으로. 홈인. 네, 이타점 적스타 이종범. 네, 구속 배너가 다양한데 뛰었어요. 네, 이번에는 스타트 끊고 1회 공. 태극. 세입입니다. 도로. 아, 여기에서 또 우펠찌는 도로까지 가명을 했네요. 네, 이종범 무스브비우. 19살에. 네, 김동진과 유격수 처리합니다. 네, 새빨하게 한사무으로 자기자리에 들어가서. 아, 이번에 어떻습니까? 중장수 이동하는데요. 이영규, 이영규. 넘어갑니다. 12호 홈런. 네, 솔로 홈런 김태균. 조심해야 된다 했는데. 맞네요. 결국 스트라이크, 왕벌인가요? 배너를 주면서 그러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카운터 몰래 삼켓들은 맞은 거죠? 150호 홈런. 이 비마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기분이 언짢어지니까. 타석의 6번 지명타자 오늘 이도현입니다. 병사타 유도현이 나와 있는데 병사타. 지금 친구. 네, 여기에서 유격수. 463 병사타입니다. 잡아무는. 네, 말씀드린 순간 한상훈 친구. 우중환 코스에. 아, 그러나 충격수 이영규가 잡아냅니다. 너무 가는 줄 알았죠? 자, 됐습니다. 네, 잘됐습니다. 네, 잘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선빈 성공입니다. 네, 세키바이스 포트 성공. 저것은. 네. 죽말 수 있게 됩니다. 졌습니다. 짝장소리가 큽니다. 잔던 코스. 잔던 넘기느냐. 아, 왕몬 펜스 하단. 선행주자 이장범 호민. 아, 2루타 차일목.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를 저지르는 차일목입니다. 대단합니다. 아, 2루타 차일목. 도나싱. 졌습니다. 자, 이번에 우중환 코스인데요. 우익수는 고동진입니다. 고동진. 잡았습니다. 네, 잡았어요. 자, 안타. 유격수. 키를 넘기는 안타. 잔던 코스. 호불호. 자일목. 또 들어왔습니다. 5대 1이 됩니다. 5점째. 아, 오늘은 뭐 주자가 나가면 적다가 이렇게 터져나와요. 자잡니다. 스타트 끊었습니다. 자, 2루에 공 갑니다. 네, 벤트델 스트라이팅. 이영규 도루. 도루 9개째 성공. 이영규입니다. 어쨌든 공을 낚여 던져됩니다, 지금. 예, 예. 아. 예, 이번에는 네. 유격수 환상훈. 처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네, 불을 끕니다마는. 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네, 볼을 내주고. 자, 이번에는 차일목 코스에 안타입니다. 안타. 네, 고동진. 네, 드디어 해냈습니다. 안타. 오늘 선수로 수리한 아주 이색적인 장면이 있었는데요. 자, 쳤습니다. 축하차 됐습니다. 어허. 김산비 제차한 엑스프레이. 아웃. 이번에는 아웃이 됐습니다마는. 4-6-3의 병살타. 아, 볼 내세요. 네, 좀 피하는 그런 인상도 있죠. 인상이 있었어요. 이범호입니다. 이범호 안타. 장관 안타. 선행주자 호흡으로 들어옵니다. 범인. 네. 고정진 호흡을 밟아서. 네, 한 점 만에 5대2가 됩니다. 이도혁. 스윙. 삼진. 아, 2대3진입니다. 아, 참 아쉬운 장메이네요. 하나로서. 맞고. 자, 이번에는 조금 김선빈 처리합니다. 자, 이렇게 공수 교대가 됩니다마는. 한 점 만에 1대 끌어났네요. 네, 하나로서는 상당히 아쉽고. 네, 이 김선빈이 오늘 안타 치네요. 자, 초구. 4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트. 떼굴떼굴 잘 굴렀습니다. 포스트입니다. 네. 이근이 1루. 그 사이에 김선빈 2루 갑니다. 자, 이게 큰가요. 좌익수 사리 갑니다. 이용호. 아, 이용호 잡았습니다. 네. 네, 오늘 그 권진호는 내세우는데 어저께도 마지막으로 올라왔던 그 투수 아닙니까? 아, 초요. 네. 아, 패야 됩니다. 남장을 넘어갔죠? 네, 1바운드. 그러니까 엔타이 투 베이스도 있습니다. 아. 아. 쳤습니다. 자, 이번에 우중간 높이 숙붙입니다. 자, 클락. 클락. 자리 잡습니다. 아, 잡아당깁니다. 네, 안타. 역시 클락으로. 단계적이 되는데. 뭐 승리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일도 깨고. 임합니다. 네,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주려 했는데. 자, 1회 도로. 네, 클락.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좌지완 갈릴듯. 좌지완 갈릴듯. 완반로 패스 마칩니다. 클락. 여유있게 들어옵니다. 김태균은 1회에 머물렀습니다. 아, 지금은. 중개수 이용구가 플레이를 잘했었다. 펜스를. 주의. 빠르게 가야 됩니다. 승부로 빠르게 가야지. 자, 스타트 끊었습니다. 2회 이제 늦게. 아, 네, 여유있게.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피아. 펜스 해냅니다. 김태균. 공으로 호빈. 호빈. 득점째 육대상. 2루타. 추승호. 대타 성공. 추승호. 투수리에서 쳤습니다. 2루수입니다. 김종국. 처리합니다. 쳤습니다. 네, 몸통 공이죠. 유격수. 발레스 처리. 일곱 개공을 던졌고요. 네, 13경기 2.23의 자책점. 12와 3분의 2닝의 1패. 8세이브. 제2, 이익을 쳤습니다. 안타입니다. 놓치지 않아요. 김태균. 과연 김태균. 와인플레이. 자, 풀카운트에 대결. 홀넷. 아, 끈질기게. 정말 절대절명의. 광고로 돌아선거죠. 안타. 된다. 자, 이영규. 이영규. 네, 일단 안타가 됐습니다. 바로 이기에요. 네, 질루타. 2루, 3루. 3루. 더 안줄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 자, 프라이, 프라이. 우익수. 우익수. 택업해서. 준비하고 들어옵니다. 네, 들어오는 김태균. 네, 이렇게 해서 한 점 다시 만에 한 점 차로 계속 육박합니다. 네, 이보모. 스윙. 섬진. 아, 네. 자, 김민재. 자, 1주차 스타트 끊고 1위에 골 갑니다. 너무 성공합니다. 지금. 지금 하나 이글스를 구해줄 것인가 졌습니다. 이루소, 김정국. 저기. 아, 김정국이 이 때문에 저리가 되나요? 좋습니다. 안타. 완전히 좌지만 갈라요. 1위까지 탈락하는 이영규. 2루타입니다. 오늘 2루타 2개. 최진영. 예. 스윙. 삼진. 최진영 삼진. 2행 2에서. 트윙. 삼진. 동 하나에 유도하는 철모. 좋습니다. 유격수. 발데스. 발데스. 아, 경기 끝났네요. 아, 찬스. 좋은 찬스. 일시라고 맙니다. 이영규의 좌지관 1위타를 최진영 클락. 김태진이 살리지 못하고 오늘 경기 마감이 됩니다. 김태진. , 김태진을 activados. 김태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